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여전히 움켜지고 있습니다. 즉 강타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여전히 움켜지고 있습니다. 즉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지역을 그리고 많은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많은 두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커다란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습니다. 심한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습니다. 쉐도잉이요. 에이드리안 브라더스가 설명합니다. 전기차는 운전자들이 절약하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 주유비용을 전기차는 운전자들이 절약하게 해 줄지도 모릅니다. 주유비용을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기다리는 충전소에서 꼼짝없이 기다리는 운전자들 쉐도잉이요. 주유비용을 주유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유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유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유비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드리안 브라우스 explains 아드리안 브라우스 explains 아드리안 브라우스 아드리안 브라우스 아드리안 브라우스 explains electric vehicles may save drivers on the cost of filling up but this winter growing frustrations for drivers stuck waiting at charging stations times